키자마자 바로 들어오셨네 김민영님 2등 오 태희민영 1,2등 와다다다다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11시 1분입니다 너 이제 입사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엄마한테 허락받았어? 그래그래 안녕 음흠 좋아좋아 30분 오 이제 진짜 어밀리언까지 얼마 안 남았어 무섭다 무서워 무섭다 무서워 잠깐 노래 일로 좀 옮길게 아 아까 그 오늘은 엔딩을 볼 수 있을까? 계속하기 왜 안되냐 여드랍이에 좋아 로딩중에 있습니다 잠깐 제가 오늘 좀 바빠가지고 요란하게 오케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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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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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새 몸이 두개라도 부족해요 아 약 어제에 이어서 약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 어제 스토리에 이어서 댄 저기 그 스카 동생들 부상 팔 다친 것 때문에 약을 찾으러 왔죠 아 오늘도 화이팅군이야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지금 막 시작했어요 지금 막 시작했어요 됐어 아우 멍멍이 개비 안녕 잠깐 지찾기 약을 좀 구하러 왔어요 여기는 뭔가 무전하는 곳이고 마지막 보트가 떠났다 다음 보트의 예정 시각을 요청한다 이곳은 아직도 깨끗해? 응 네 한 범위에 있어요 아직 소품이 있었나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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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행되고 있어요 지금 어 수상하다가 느낀 지금 중앙정보부에서 지금 에비를 본 기지로 연행하도록 했습니다. 아 지금 1시가 바쁜데 지금 그 급하게 왔는데 어 지금 2시간밖에 못산다 그래가지고 아 오늘 넘기기 힘들다 그래서 2시간만에 왔는데 놀아. 우리 친하잖아 부어준다 아 약품 이거 구해달라고? 뭐 해 또? 뭘 또 목숨을 구하러? 아 이제 감시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도망쳐도 부족한데 아래층이 좀비가 아니고 지금 뭔가 직원들하고 마주칠까봐 그런거 아닐까요? And they found out that you left base Isaac interrogated all of us he was a a responder 누구야? 아니요 너라! 어디를 가? 아비에 잡으러 갑니다 3블 floor에 있는 것들 너희 둘이 먼저 가져올 수 있을까요? 바트는 꽤 풀네요 이리와, 하루 종일 여기가 없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착해 설마.. 다리 건너서 기지로 왔어 지금 약 9월어 이거 라스트 오브 오스 2 에요 처음에 그 좀비들이 생겼을 때 여기서 치료를 받으려고 왔었나봐 그냥 병인 줄 알고 아 아 아 아 아 예 준비가 있다는 소리인가? 여기에? 근원지니까? 지금 아이템이에요 약을 또 구하러 참 좀 그렇지 않나? 좀비들이 있을 필요죠 왠지 대머리 어디 갔냐고? 여기 대머리가 나와요 레브 레브는 어디다 두고 왔지? 여기 기지에 들어가야 하니까 잠깐 그 입구에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어 대머리는 레브고 기다리라고 했어 내가 내가 약 가져올테니까 예배당 예배당 수사하네 예배당에 무기도 있고 발병 후에 태어났다는건 발병한지 그래도 한 20년은 지났단 소린데 내리도 예배당 기지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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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그 뭔가 처음에 이제 그런거지 우리도 이제 코비드 되면서 딱 뭔가 딱 멸균 딱 해가지고 방호복 입고 감염된 사람들 딱 처음에 딱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각한 바이러스 인지 알지 못했을 때 1겹 2겹 막 그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변한 거야 코비드는 양반이야 양반 진짜 이런거 보면 물론 이게 뭐 현실 가능성은 없겠지만 으음 어두운 입안 어후 뭔가 뭔가 무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올 것 같아 뭔가 경악을 할 만한 허컥 구급차차장 이제 들어가고 싶겠죠 하... 으 무서워 누구야 이런 쪽지를 사람이 막 상처를 넣어 그니까 다 봐야되나 내가 이걸 아 안에 누가 있죠 열지 마 아니 지금 사실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누구세요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비품실 비품실에 뭐가 있겠죠 약 같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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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이 꽂혀있고 여기서 뭔가 에라이 아 아 갑자기 뭘 또 아 아 아 아 아 아 맞춰서 에이 세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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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랬어 별거 아니잖아 근데 소리만 무섭지 아 아 나 무서워 나 솔직히 이런거 기생수도 무서워하는데 나는 으악 으악 으 으악 으악 아 아 아 아 아 별거 아니잖아 별로 세지도 않은데 근데 소리가 무섭다고, 소리가. 귀신이 무서워, 좀비가 무서워? 글쎄, 귀신이 무섭지 않을까? 좀비는 좀 생긴 게 역해서 그렇지. 아니지, 귀신은 생각해보면, 귀신이라는 거는 나쁜 귀신도 좋은 귀신도 있어. 저는 뭐 외계인도 있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존재도 물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비도 생전에는 착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공격성이 있는 걸 좀비라고 하기 때문에, 왜 공격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허? 어허? 매, 매, 매기는 거야? 이런 장치는? 어? 한 번에 뭐가 되는 경우가 없어. 아직 그냥. 게임 오래 하라고. 비싼만큼. 오래오래 우리 게임을 즐겨주세요. 약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팔 부러진의 수술을 위해서, 항생제랑 절단기 이런 걸 찾고 있어요. 다같이 하니까, 또 그냥 할 수 있는 게 있지. 혼자 하면 나도 무서워 이거. 왜 눌렀어? 피? 그래 왠지 뭔가 진짜 센 뭐, 약간 괴생명체가 있을 것 같더라. 피 봐. 피피피. 오케이. 돈패닉. 돈패닉. 여기가 이제 외부에서, 구급차나 응급환자들이 왔을 때 딱, 그, 통로. 주차장이랑 이어지는. 차 안에 뭐가 있을까? 차를 왜, 왜 저거 왜 박혀있는 거야. 차에는 뭐 없는 것 같죠? 앰뷸런스가 있다. 그 안에, 으악! 우윽. 저피니이죄. 왜 그래. 오케이. 깔끔한 뭔가 구급키트 같은 게 있다. 와, 저런 게 이렇게 있다고? 댓글이 오른쪽에 떠요. 저도. 일단 뭐가 있어 뭐가 장치가 있어 불 꺼 불 꺼 불 꺼 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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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1대1 1대1로 아니 저 저 뭔데 저렇게 덩치 큰 애 나 처음 봤어 일단 팀이다 일단 팀이다 못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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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표정 전 coach 와봐 와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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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앳ㅎ 와봐.... üzSteag 아냐 вет 아.. 그.. 아 ih에 자 아냐당 아냐는 삼형 새형 시빈 riot 아니ват keluar 아니 민첩석이 떨어져야 될거 아냐 덩치가 저렇게 큰데 봐봐 왜 이럴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어 잡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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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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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찍어 얼굴 찍어 오와와와 탔탔탔탔 뒤에 빛빛다 아니 뭐 저런게 화염성 화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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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박에 죽었어 아니 한방에 그것도 목을 이렇게 저렇게 지능이 있을 일이야? 저렇게 큰 좀비가? 저렇게 민첩할 일이야? 목을 꺾는다는거는 살상기술을 했다라는건데 아 아 이거 아 몸은 뭐고치 아 어 아니 이거 에어억 아아아아아아 너무 짜리네 아니 무기 교체해가지고 화염초 꺼내고 싶었어 오케이 화염초 꺼냈어요 여러분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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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오케이 오케이 화염초 다 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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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어 어 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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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불리해서 나온다 으으으으으shæet 으으으으으으 오 다 쐈어 우와아니 파밍을 꽤 오래 했잖아 이유가있어 파밍을 오래 한게 여기서 다 쓰라 이거야 총알을 얘 잡으면서 아 집중해야겠어요 집중해야겠어 바로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여기를 빨리 클리어를 해야겠어 왜 맨손이야 왜 맨손이야 왜 맨손이야 어 안돼 안돼 피하라고 피하라고 지형지물을 지형지물 있어 어 어디야 어 약간 약간 좀비 AI가 나를 봐주는 것 같기도 해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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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불쾌 아 원에는 저런거 없었단 말이야 아 원에는 저런거 없었단 말이야 으아아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원이 어 뭐가 있어 투는 그러니까 투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드물고 원을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툴을 한건데 원은 이렇게 막 뭐랄까 잔인하지만 저렇게 막 속이 안좋아질 정도로 막 저런 괴물은 없었는데 어 어 어 어 진짜 역겨웠어 진짜 엑시트 엑시트 날 데리고 가죠 어 아 나가자 야 어떻게 해 어 뭐 아 아까 숙주같은 뭐가 있나봐 보자 아뽁 으 아 아 으 아 으 뭔가 으 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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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를 염두에서 만들지 않을까? 이번 빌런은 그런..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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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섭냐? 아이씨.. 아 왜 이렇게 어둡냐고 왜 왔냐고 여기 어 빨라 빨라 진짜 너무 빨라 아니 왜 좀비가 왜 싸움을 잘하냐고 좀비는 공격이 일차원적이어야 돼 왜 좀비가 생각을 하냐고 이 말이야 어휴 어휴 그리고 왜 맞아도 맞아도 왜 괜찮은건데 헤헤 좀비 너 다 안넘을 줄 모르는구나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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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오 담명툰 왔네 어우 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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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진짜 게임만 하는데 숨이 막혀 진짜로 게임하는건데 몰입되는건 너무 좋은데 와아 진짜 답답해 답답해 숨이 막혀 좋은 의미래 방암권 빌런들이 끔찍겼어 진짜 그냥 막 좀비류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진짜 이 좀비를 보면은 그런 뭐 뭐 지우학 이런 좀비는 정말 큐티에 그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뭐 거기야말로 진짜 MBC 분장팀이고 와 여기 좀비는 어떤 짤 보니까 심지어 좀비중에 한명은 분장을 안하고 쌩얼로 막 좀비 연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만 오게티 이런걸로 어떻게 그런 체크를 안했을까 싶던데 흐어 아 뭐 자꾸 놀래켜 오 대단해 대단해 랩을 만났네 응 빠져나가자 빨리 너무 무서워 차라리 길찾기 할렝 오우씨 때마침 버려진 보트가 있네 어 보상 보트타고 복귀하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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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타고 복귀하는 무비로 보상을 줍니다 저에게 야 이런 미친 개연성 좋아좋아 어 어렸을때 부산행 보고 부산행을 어릴때 보다니 흠 아 한번에 다왔죠 갈때는 뭐 두시간이 걸린뒤 어쩌니 하면서 몇시간을 가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올걸 스토리타임 아 수술 아 앨리스 굿덕 굿덕 위로해주러 왔어 토리야 토리야 안오네 음 팔 잘랐어 앱이 펌핑 더 됐다고 지금 토로는 물음 안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랑하긴 했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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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가위 하나 있더만 그 가위로 그거를 싹둑싹둑 자른거야 내가 팔을? 마음이 안좋구만 또 어디를 가야되는거야? 음 뭔가 거기 갔지 아버지 어 또 팔 팔 사이즈가 또 줄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팔을 과하게 한거는 장치야 장치 근데 그 장치를 너무 과하게 걸었어 지금 과거인지 꿈인지 아버지가 일하시던 지금 거기로 온거야 빛을 여기서 싸놓고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니? 여기 오라고 너가 유도를 했는데 아 문이 있구나 아빠 아빠가 날 보며 웃고 있었어 아 설마 엘리로 돌아가나? 엘리로 돌아가오는거야? 엘리 언제 하냐 꿈이야 꿈 꿈에선 가녀린 소녀였는데 현실은 84 팔 다시 커졌어 I miss Ellie 상당히 불편해 상당히 불편해 아 산소가 부족해 애들 보면 너 오지마 라고 말했죠 뭐 뭐지 스타일 의심 받나 조만간 한번 배터리가 부족하네 잠시만 잠깐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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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яр 멜리랑 원 안 죽었어? 나도 뭔가 누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프리에스타베이 그래 엘리가 죽인 임산부가 메리였어요 그래 그래 그런가봐 이거 과거인가 봐 그래 왠지 죽은 것 같더라 그래 맞아 맞아 스파 아니고 나도 봤어 아기 상어 보러 갔나? 나 진짜 깜짝 놀랐다 네가 이해가 안 돼 대체 마야 그것도 있어? 물인줄 알았는데 얼어있네 줘봐 다시 줘봐 가자 다시 줘봐 다시 줘봐 다시 줘봐 다시 줘봐 다시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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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번엔 내가 해볼게 줘봐 빨리 그렇지 그렇지 줘봐 다시 줘봐 치지마 여기서 툭쳐 툭쳐하지마 저기 올려놓을거야 내거야 오지마 오 틱톡 백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틱톡 백만이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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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와 솔직히 갑자기 열려? 오늘 제이카 사무실에서 제이카 아 오늘 백만 찍어야지 이래서 아직 좀 멀은 것 같은데 이랬는데 오늘 열심히 영상 올리더만 탄력 받아서 백만 찍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의 뭐 한달 좀 더 걸린 것 같은데 거의 뭐 한달 좀 더 걸린 것 같은데 천만까지 가보자고 콩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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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밀리리언 팔로워즈 축하하 축하합니다 캡처 타임? 캡처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캡처 타임? 오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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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마치 잠시만, 남자처럼 머리를 밀었다고? 내 동생이었나? 너네 스토리 별로 안 궁금한데 나는 솔직히 빨리 엘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지 그걸 보고 싶을 뿐 갑자기 너네 너네 집안 사정을 얘기하면 나는 언제 엔딩을 볼 수 있는 거야? 스토리 스킵? 그래서 그건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을 하기 싫어서 월해를 밀었다는 건가? 스킵이 없네 스킵이 없네 저번에는 그 시네마는 스킵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시네마가 아니야 약간 중간 시네마 샌드 바배라 그거랑은 달라 너 안 넘겨져 지금 움직여야 돼가지고 움직여야 돼가지고 원래 모든 게임을 해도 모든 게임의 엔딩을 보진 않거든요 저는 근데 이건 어쩌다보니 갑자기 방송을 해서 뭔가 엔딩을 안 볼 수가 없이 갑자기 레버한테 인형 갖다 주라고? 상어를 좋아하니까 그래 이런 건 너네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다 상어 고생하자 멜은 안심 아니 좋은 사람 궁금한데 너 내가 모르겠어 제가 충분히 알고 알겠어 너 그거 뭐 쓰라고 하는 소리야, 어원? 저거 시원하게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애. 저거 시원하게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애. 저거 시원하게 한 대. 그녀는 죽을거야, 아비 갑자기 다음 장면이 너무 뜬금없이 호텔 타고 가까봐 당황스러워 당황스러운데? 니 애는 뱃속에 있는데 지금 이걸 왜 보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급전개 오졌다 진짜 수술한지 얼마 안된 애를 지금 권총 하나 더 허리에 차고 아 아 아 아 이거 인내를 갖고 해야되나? 또 오 또 저 꼬맹이들 뒷수습하러 가야돼? 아 아 나 진짜 아 아니 자꾸 사고는 쟤들이 치는데 난 지금 난 지금 울프에서도 쫓겨나고 지금 탈영병 수준의 취급을 받고 있는데 지금 뭐 뭐 어디까지 해야되는거야 언니가 어 뭐 어디까지 해야되는거야 언니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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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아니 좀 쉬지 너는 쉬어 그냥 조심 postal 조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니, 꼭 능력도 없는 애들이 고집만 쎄서 뭐 어떻게 싸는 거야. 고집이 센 거 좋아. 능력이 있고 고집이 세야 된다고. 돌겠다, 돌겠어 진짜. 자, 활도 제대로 못 쏘는 애들 참. 혐의민아 치겠어? 배려해서 지금 물높이가 허리밖에 안 오는 것 같아. 그래, 그 아물지도 않았을 텐데, 그 뭐. 올라갈 수가 있었쩡. 아, 그래? 그쪽이야? 나와나와나와. 야, 나와 나와.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그니까, 쟤를 살릴려고 우리가. 내가 진짜 목숨 걸고 그 좀비 있는 데서, 어? 그 계단을 건너. 어? 빌딩과 빌딩 숲 사이를 지나. 나와나, 너 하나 살리겠다고 내가. 아주 그냥 나를, 혹으로 만드는구나, 혹으로 만들어. 가만 있을 걸 나도. 가만 있을 걸 나도. 여기. 착하다, 착해. 애비.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라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okay, 옥상자. 내가odi 그 바퀴을 여기 muster. 네, 못 좋아. 안가서. 많아. 내가 이렇게받고. 오케이. 오케이. 넌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애비야 네가 싸움 잘하는 건 알겠고 그 모진 풍파 속에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온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 명분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명분이 갑자기 넌 또 얘는 또 어디있다가 또 이렇게 내 앞에서는 다 쏟아지는 낙엽처럼 우수수 뭐 풍낙엽 되겠지만 아니야 야 나 준비가 안 됐어 이 친구야 아 오늘따라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리얼하지? 어디있는데? 어디있는데? 오씨 어디있는거야?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아 시시시시 아 아 아이 씨 몇 번째 맞았어.. 지금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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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으흠 어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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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치겠다 진짜 아니 난이도가 왜 이렇게 올라갔지 야 어떻게 하대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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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票 ㄴ엝 으흥 고인 헤음이 쳐 지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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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오 시차시차 오케이 오케이 어 물속으로 우와 총알 우와 오케이 오케이 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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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 우와 아 저 제 몸에 총알자국 보이시죠 지금 한 6발은 맞은거 같은데 이거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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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가 올라갔어 아니 그니까 뭘 레디해 어 좀비야 좀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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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어 아니 이거 아니 이쪽엔 좀비고 오케이 오케이 아 이쪽에는 좀비고 저쪽에는 자격수고 어 어 아 어 아니 왜 나만 쏘냐고 좀비를 안써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매워 피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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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렵다 피없어 피없어 오늘 많이 죽네 아 그러니까 좀비가 중간에 나오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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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만히 조준하지 말고 쏴 아무거나 아 너 왜 기다려 아 키트 없어 아 키트가 없어 어 어 어 피가 없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이게 줍줍 바로 아 바로 어 어 저기서 쏘고 있어 누가 저기서 쏘고 있어 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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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 정도면 거의 너에게로 직진 인데 이거 왜 이렇게 줄지어서 오는거야 뭐 패션쇼야 이거 뭐야 한줄로 서서 쭉쭉 야 피가 없어 피가 없어 피가 없어 살았어 살았어 아 죽다 살았어 죽다 어딘데 그래도 넌 좀 능동적이다 아주 뭘 먼저 가라고 고고고 너 먼저 가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내 친구 잘한다 고고고고 무 무 무 아 완전 바보구만 바보야 주변지형씨물과 엄폐물을 이용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히스 코너 올려 올려 오케이 매복이야 매복이야 아.. 맨.. 오케이 오?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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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대로 된 동료라고 해.. 하자고 하자.. 아 진짜 게임 안 듣는거 보소 와 진짜 와 세게 생겼어 세게 생겼어 안 죽을거 같은데 저러면 오랜 동료는 광호 아 오랜 동료는 광호 맨이 못맞았어 아 아니 근데 뭐 진짜 스토리 뭐 이런거랑은 별개로 진짜 막 연출은 진짜 확실히 좋다 그냥 보안은 어떻게 호평 받았냐면 텔러스가 좋아 좋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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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빠른 길이예요. 뭘 또 달아났어. 저까지 가야돼? 우와. 이 수산함. 뭔가 원보다 볼륨이 더 큰 것 같아. 플레이 타이밍. 이 수산함. 이 수산함. 이 수산함. 이 수산함. 이건 북유럽 스타일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가옥 형태인데. 다들 어디있어? 싸울게. 집중할 거 없나? 역시 있구만. 당연히 원이 재밌지. 이 수산함. 근데 뭐 깜짝깜짝 놀래고 이런 건 투가 압도적인 것 같긴 해. 어디갔어? 악맞죽지? 이 수산함. 울면. 이 수산함. 뭐? 아야될게 말했다고. 오는 그런 말이야. 오늘 안에는 끝내지 않을까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미리? 네 네 네 네 네 네 완벽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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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의 남성, 이리와의 정본을 찾고 있어. 이리와의 정본들을 아니기를 verme. 네. 어 미안하다. 결국은 내가 살고자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여기를 가면? 뭐가 있을까? 응. 아무것도 없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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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후방구지? 지금 살생을 피하고자 숨어서 가고 있는데 오랜만에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잠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곳에! 오지 마!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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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 뭐 하는지? 이승, gathering 이승, 충격 이승, 우리, 이 로지에서 저희는 추 friendly 이승 kıhh 이승, 이 로지의 이승는 이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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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 이승의 그곳에 또 타밍할 수 있게 장전 속도 좀 보충제로 레벨업도 하라고 보충제로 그냥 마모는 없게 돼 그냥 이야 진짜 훈련소에서 저 총기 많이 손질했는데 총기 손질 우리도 하거든요 신의 일과 시간에 크래비는 어떻게 하지 칼대작 그치 칼대작 허구 칼대작 허구 군대 썰 풀어달라고? 아니 지금 군대 썰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군대 안 갔다 온 거 같지? 나도 그래 옥수수가? 군대 썰인데 지금 군대 썰 풀 정신이 없어 지금 끊임없는 전투 연속이기 때문에 쟤는 지금 19인데 지금 날 위해서 쟤들을 위해 총을 드는 거야? 숨어 내가 어떻게든 구해줄게 또 오네 아 여기도 있었구나 나 이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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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아! 컴... 컴 ON! ABBY! SHIT! 문 열어 빨리 힌트 어디? 거기 뭐가 있어? 어깨 없이 문이 있구나 어깨 아... 몇 시간째 축축하고 비오고 계속 젖어있어 그냥 말랐던 적이 없어 레브 집에 온거야 설마? 레브가 쐈어? 엄마가 학대를 했구나 그냥 말해주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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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울게요. 아이고... 언제 넘어가나... 언제 마지막을 볼 수 있을까? 다 울었니? 그치... 너가 여기 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잖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치... 또 어디를 지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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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안 끝나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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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다들? 다들 어디갔냐? 날 두고 아 저기 기다리고 있구나 아 미안하다 언니가 뭐 좀 갖고 오느라 좀 늦었어 가자 가자 그러니까 이게 자막을 얘들이 잘못 달았어 뭘 자꾸 눈알에 이게 참 좀비는 좀비대로 적이지 지금들끼리 치고먹고 싸우지 네데데데데데데데데데 꼬 불이 자동으로 꺼졌어 너네가 앞장서니까 얼마나 수월해 진행하기가 아비, 우리의 도움을 필요해 오우, 휘어버려 세상은 아직 가까이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가고 아, 쟨니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야 오우, 오우 오우, 뭐야 진짜, 으아 아아아아아아, 진짜 아이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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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만 줘 뭐지, 너가 뭐지? 내 생생을救 너는 어디를 떠나, 너는 집으로 전화할 수 있어 아이잭, 그리지 아이잭, 그리지 아이잭, 그리지 너는 3분을 떠나는 건가 하나 둘 둘 내가 정말 움직일거야 뭐야? 뭐야? 아니 뭐 아 이건 아 이거는 아 1편엔 이렇게 막 뭐가 막 죽진 않아 사람이 아니 아 죽는데 중요 인물들이 막 죽거나 그러진 않는데 여기는 뭐 으으 여기 또 이래 야 찾지마 야 너 뭐 나 못본척해 야 으악 야 나 못본척하라구 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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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네 쏘기 싫어 야 야 너네 쏘기 싫은 피도 없어 와 이거는 뭐 안싸우면은 못지나가네 숨길은 뭘 숨어 안숨어 부삼병 너네 감히 나를 향해 쫀더울까나? 왼손 나있어 쪼금 장신없죠 여러분 일단 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 깨졌어 와 이번 전투 빡세다 빡세 후반부라 전투가 몰빵되어 있어 지금 이거는 진짜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지 손으로 지금 다 죽이고 있어 왜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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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럴 тебе 이럴? 왜 이럴? 왜 이럴? 왜 이럴 왜 이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어저어 당최 출근 어디여? 아까 여기서 달려왔으니까 원래 막 숨어서 가야되는데 숨어서 출구가 어디지 이러면서 가야되는데 일단 다 죽여놓고 이쪽으로 끝이 보이네 오 총 멋진데 뭔가 여기서 어떻게 가야될 것 같은데 뭔가 여기서 어떻게 가야될 것 같은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 아 어 으 으 뭔가 저 2층이 와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꼬맹이 관련된 스토리는 나도 사실 잘 모르겠어. 얘가 왜 생명의 은인이긴 해. 얘가 죽을 뻔했을 때 제가 살려주긴 했거든. 근데 아무리 생명의 은인이라지만. 어떡해요? 생명의 은인이라지만 지금 같이 동고동락했던 팀원들을 쉬는 말에서 뭐가 나왔다고? 아니야. 그렇게까지 내가 스킵하진 않았어. 그래. 아무리 생명의 은인이어도 그 생명의 은인을 살린다고 동료를 이렇게 쏘면 사이코패스지. 근데 이미 자기는 뭐... 아니 캐릭터가 다 현실성이 없는데 좀비인들도 현실성이 없는 건 매한가짓이긴 한데... 일단 끝을 향해 달려는 가대. 일단은 차... 아우... 곳곳마다 또 이렇게... 지금 안 내도 될 것 같아. 친절하게 중간중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시고... 아니야. 아니야. 아직 수리할 때 아니야. 게임 재미는 있어. 몰입값이 엄청나. 싸울 때도 그렇고. 특히 아까 전투신은 오늘 전투신이 거의 뭐 진짜 알짜백이야. 와 오늘... 오 마이 갓. 여기다가 문 잘 찾아 미겠지 tram 인도 맛있어. 아아... 한 Canadians의 사람들도 죽었점을 했 submit. ака monte 신면Securvm 아아. 그 gorilla 그래서 정식주의 누군가가 손이 지금uti. firvm 하... 그쪽 약동 외 AWS 뭔데? 뭔데? 저희들끼리 싸우는거지? 알아 모르겠다. 너희들끼리 싸워라. 나 갈게 갈란다 외부야 알아서 살아올 수 있지? 우리 저기 불타는 마을 지나서 만나자 말 어딨어? 말 어딨어? 말 어딨어? 말! 말 어딨어 대단하라 아 홀스 여깄다 탓 탓 탓 탓 탓 탓 탓 탓 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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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해 조준해 우와 우와 와 못맞춰 못맞춰 와 우와 말타워가면서 잠시만요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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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가고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가고 아무것도 안가고 아무것도 안가고 잠시 잠시만요 미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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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도망가! 도망가! 와.. 물단을 막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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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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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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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난 도대체 아 울크랑 여기랑 한바탕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나는 울크야 스칸과 누굴 위해서 싸우는가 그러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싸우는 것 같아요 우왓 힘들 힘들 뒤에서 피가 없어 피가 없어 아버지? 이리와! 이리와! 빨리! 이리와! 이리와! 이 동작이 계속될 것 같아! 어... 어... 안돼! 빨리 가야 돼! 빨리! 뛰어 뛰어 레브! 뛰어 뛰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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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억하자 총... 총 깨 빨리 빨리... 구해야 돼 구해야 돼 으아후 으 clever 나와 나와 아 또 왜 하필 덩치가 커 우에에에에엄 진짜 맞은거 같애 지금 약간 각성상태인가 맞아도 피는 안달래? 아 어디에 만나봐요? 고고 어쒸 으 fact? 으악 으앗 wszystk 진짜 이거를 보는 여러분들은 진짜 앞으로 그 어떤 공포영화도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 잘 보네 다들 이런거를 굳이 conquista 으amour 치열 으으애앍 으흐흐흐흐흐 아 아 니가 아 아 아 아 이거 이거 나가고 마무리 하자 도망치면 야 여기서 총 안 맞고 도망치는 것도 용하다 아 힘들었다 와 제일 힘들었다 제일 힘들었어 아 잘 길 못찾고 헤매는 게 나아 진짜로 어 역대급 꿀잼이어서 한시네 벌써 here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좀비를 죽이라고 사람끼리 힘을 합쳐도 모자란 세상에서 저게 인간의 어떤 그런 거라는 거지. 좀비만 잘 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나도. 이미 뼈 다 부서졌을 텐데. 이 게임이 전하고자 하는 목표는 어떤 게임성이지. 본인들의 기술력과 흥행. 성공. 가방을 잃어버렸어. 맨몸만 왔어 맨몸만. 이렇게 하면 화염방사기 다 쓸걸. 다 죽었어. 총 맞았어. 때려 죽였어 누가. 돌아왔는데 엘리랑 만나는구나. 여기서. 여기서. 와 이거는 야 이거 하고 끝낼라 그랬는데. 끝낼 수가 없다 이거는. 엘리가 죽였구나. 남아있으라 그랬는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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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엏어.. 저 쟤들 구한다고 왔다리 갔다리 힘빼고 시간 쓰고 뭔가 위험이나 위험은 다 감수하고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일이 꼬인 걸까 결국 누가 선이고 악이고 이런 게 없는 거야 지금 선과 악도 없는 그니까 초대장을 준 건가 솔직히 1대1로 싸우면 얘가 이길 것 같긴 해 뭔데 극장 온 거야 극장을 또 텔레포트로 왔어 지금 아 진짜 그게 궁금하네 딱 둘이 만났을 때 내가 누구로 플레이를 하게 될 것인가 보자 보자 이 분노에 찬 눈빛 아 빨리 씻고 싶은데 이거는 진짜 솔직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내기가 좀 지금 이 오리비 후반부에 막 몰아치는데 와 이거 뭔가 지금 여기서 약간 결말을 향해 가고 있어 어 그건 맞아 느껴져 이게 만약에 내가 뭐 웹툰이나 드라마 작가였다면 여기서 궁금증 유발을 위해서 끝냈겠지만 하하 시청자 입장으로서 지금 여기서 하아 끝낼 수가 없다 이건 진짜 아씨 어 네 계속 갑니다. 여러분 계속 가요. 오늘 새벽 좀 늦었고 내일 토요일이지? 참! 내일 학교 안가지? 어쩐지! 그지? 어? 라디오? 어쩐지 다들 생기가 있더라. 다 이미 우리를 파악하고 있었던 거야. 아 좀.. 어휴.. 아 지금 후레쉬... 후레쉬도 없어서... 물도 안 끓였어. 아 뭐 됐어. 그냥 빨리 차자. 숨지마 숨지마. 1대1로 싸워.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이겨야 되는 건가 내가? 져야 되는 건가? 독자는 여기서 이제 플레이어는 고민하게 되지. 난 엘리를 죽이러 가는 것인가? 뭐지? 난 누구지? 뭐지? 손으로. 뒤돌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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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랩 랩 랩 랩 랩 랩 권총 환자를 좀 지워주지 진짜 랩 조즐 아 행 랩 랩 또 자리 랩 랩 랩 solving 제시 제시 들어오자마자 조엘을 죽였다. 조엘을 죽였다. 조엘을 죽였다. 내가 죽였다. 내가 원하는게 없지. 그냥 놔둬. 지켜야 돼. 너는 내 친구들 죽였잖아. 너도 죽였잖아. 너는 다 죽였어. 그리고 너는 다 흡수했잖아. 너는 다 흡수했잖아. 우리! 우리! 어깨에 맞았어. 어깨에 맞았어. 여기서 싸우는건가? 안싸우겠지? 나 엘리를 죽이러 가는거야? 어? 어쩐지. 엘을 쏜다고? 이게 좀 약간. 욕먹는 포인트인거 같긴 한데. 그래 뭐. 배드신이야. 그래. 근데. 조엘이 죽은것도 모자라. 또 엘리를 쏘러 간다고? 오! 엘리도 싸움하는 친구인데 말이지. 오우. 적이라고? 엘리가 또 적이야? 심지어? 심지어 무기도 안줘? 어? 나 여기 있는데. 엘리야? 어? 뒤에서. 제압해야 되는거 같애. 뒤를 잡아야돼. 빨리 뒤를 잡아야돼. 다시. 온다 온다 온다. 오우 여기 보지 마! doing so. 어허앗! 아 enfermed다 Это зав disagreed Boot! 1994 어허앗! 아휘앗! itectров cd 암드 쟤는 샷건들고 싸우고 나는 뭐 맨손에 이거 뭐 어쩌자는 거야? 아니 나 나 나 나는 내가 엘리인데 왜 진 거지? 왜 엘리는 나는 분명히 엘리야인데 왜 왜 보스가 초정 보스가 엘리인거지?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아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 아니야? 나 저기 있어 어 고민하지 말고 어 어 그니까 지금 때리려고 하면 지금 지금 뒤를 잡아야 돼 나봐 아 어 이제 whatever 죽어 괜찮아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일로야 달리고 반도 아니고 어 어 숨어 숨어 여기 뭐가 있구나 내가 너무 주먹으로 하려 그랬어 뭐냐면 뭘 먹을 수가 없네 그냥 다쩍어쩍 피해야 되는 건가 레브는 어디 갔냐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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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잡았어 죽죽할 거 어디 없나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이번엔 진짜 마무리할게 이번엔 진짜로 알았어 얘가 계속 부활해도 병을 손에 쥐고 있잖아 이게 힌트야 그렇지 그렇지 이때 잡고 그렇지 저걸 한번 치고 잡았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손으로 진짜 잡으러 가 쫄득쫄득 거면서 나 쫄득쫄득 버리지도 않네 넌 뭔데 또 화살을 들고 있어 넌 뭔데 또 화살을 들고 있어 아니 넌 아 아 아 그거 총 왜 쏘냐고 갑자기 샷건 샷건 쓰다가 화 활과 화살을 어디서 낳아서 그러는 건데 아 아니 웃기잖아 이거는 좀 와 컴온 끝내자 땡 땡 땡 땡 너 몇 배를 맞았는데 너 솔직히 그렇지 그렇지 몰입했어 몰입했어 나도 지금 난 이미 지금 난 엘리가 아니야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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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예전엔 엘리 엘리 애니 그치? 자기는 매를 죽였잖아.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다고? 이 둘의 악연을?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 엘리는 지금 빨피됐는데 지금 엘리로 지금 갑자기 변하는 거 아냐 내가? 누구지? 엘린가? 아기? 미래인가? 시간이 좀 지난 느낌이다. 그치? 엔딩을 보고 있는데 아기만 엄마는 죽고 아기만 어떻게 이제 거기서 이제 애가 나와서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야. 어? 어? 이건 마치.. 디나? 디나? 어? 차라리 있네? 둘이 키우는 거야? 설마? 둘이 부부가 됐나? 둘이 부부가 됐나? 둘이 부부가 됐나? 아.. 이거 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아.. 아까 지금 2시간 동안 그 아까 축축했던 그 늪지대 속에서 진짜.. 와.. 확실히 그래픽이 진짜 좋긴 좋다. 진짜 바람이 막 불어온 것 같아. 진짜 이런 평범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뭔가 파밍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아니겠지? 디렉터가 있네요. 디렉터가.. 아.. 바퀴가 없네.. 근데 올리? 이게 마무리라고 하면 그럼? 오빠 준비 전멸했어요? 그러게.. 한상은 아닐텐데.. 이게.. 이러고 엔딩이 나온다면.. 찝찝.. 엔딩? 우리는 바람에 한참을 조금될 어머니? 오.. 오.. 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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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들여.. 알려줬지? 제이제이? 제이제이? 설거지하고 있는거 맞아? 보자 보자 설거지를 이렇게 한다고? 또 닦아? 손이 거의 불을 트겠는데? 음악을 틀어달라고? 너가 언제 그랬어? 음악을 틀어달라고? 음악을 틀어달라고? 음악을 틀어달라고? 엄마가 아주 쉽다 내가 당신과는 아주 낮아 보자 음악을 틀어달라고? 음악을 틀어달라고? 음악을 틀어달라고? 음악을 틀어달라고? 금방 행진아 seu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의 여지가 가능하다고 빨래 놀러 간다고? 빨래를 어디서 넣는지 알려달라고 하면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 아 이쪽이구나? 자켓을 필요해? 아 괜찮은데 이걸 보고서 힐링하길 바라는 건가? 아까 그렇게 찢어죽이고 했는데 이렇게 단란한 가족들을 보면서 이거 캄다운 하라는 소리인지 뭔지 이거는 뭔지 대체 꿈인가?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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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갑자기 또 뭐가 막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 이렇게 가고 갑자기 양몰이를 해야 되네 들어가세요 여러분 저는 참고로 양갈비를 좋아한답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누가 마지막까지 안 들어가고 버팅기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바로 이리야, 왜요? 너 여긴 뭐. 뭐지? 가지마! 가지마! 안 끝났어? 야, 꿈이야, 이건. 꿈이야! 꿈에서 깨! 꿈에서 깨! 안 죽어, 안 죽어. 뒷문 여는 거 아니야? 알고 보면? 안 죽어, 안 죽어. 꿈이야! 꿈이야, 아저씨는 죽었어, 이미. 봐, 꿈이. 안 열려, 안 열려. 광고망동하지마. 꾸미잖아 어우 소름 돋아 승모근 승모근 어 내 승모근 뭉쳐 아 새벽인데 사람이 더 많아졌어 어 엔딩을 함께 하려고 우리 의리 있는 친구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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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명작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러는 거야 도대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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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아있네 쟤 왜 살아있지 정보를 또 모았어 챕터7까지인데 여기 챕터6이라고? 진심인가요? 엔딩이 아니라고? 또 복수를 하러 가는 거야? 그래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가서 뭐 할래 서로 쌤쌤 아니야 이 정도면은 진짜 쌤쌤이야 퉁이야 퉁 행복하잖아 지금 너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가정도 꾸리고 고기도 먹고 다 하는데 뭘 그지 아저씨 간다고? 지금 나 안 간다고 지금 아저씨 지금 나 자극하는 거야? 아저씨 지금 혼자 가면은 뭐 아저씨 아저씨 마무리 짓자 이제 챕터 56 끝났으면 결국 떠나는구나 둘이 자라 하고 둘이 자 편지 두고 떠나겠지 잘 때 떠나네 역시 떠나는 건 둘째 짓고 창문으로 떠난다고? 창문 닫아 놓는 거지? 안 떠 천사소녀 네트인 줄 알았잖아 조용히 가자 역시 뭔가 챙길 줄 알았어 느낌이 딱 그렇더라고 음 뒤숭 뒤숭숭하구만 마음이 아주 뒤숭숭해 그래 마무리 하자 이제 마무리 해야지 마무리 합시다 아니 추워서 깼나? 나도 잘 몰라 기타 기타 한 번 쳐 또? 기타 쳐지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하면 슬라이퍼가 돼요 사실 엘린은 기타를 칠 줄 몰랐다 사실 엘린은 기타를 칠 줄 몰랐다 이제 새벽에 갑자기 새벽에 갑자기 애만들어 엘린은 기타 엘린은 기타 기타 이게 거의 뭐 초반 이 게임의 초반 부에 나왔던 씬이거든 불악에서 파티하는 제시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 그녀는... 정말 매우 장식을 구원합니다 제시옹을 주신 2분만에 두 번째가 남은거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외모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리에 한 번에 엘이! 네! 뭐 이렇게 오래 걸리려고? 나는 여기 안이? 디나? Jesse? 나 나 Hey, don't forget, we're heading out early, so get some rest Yes, sir You're such a dick Come on, why don't you start with me? Okay, I have a very serious question for you How bad do I smell? Like a hot pile of garbage Oh, okay How about that? Gross You love it Every guy in this room is staring at you right now Maybe they're staring at you They're not Maybe they're jealous of you I'm just a girl Not a threat Oh, Ellie I think they should be terrified Hey! It's a family event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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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ember next time there's kids around Yeah, like you're setting such a great example Oh, just what this town needs Another loudmouth dyke The fuck did you just say? Ellie, Ellie, don't Get the hell out of here Get your hands off me! Hey! Enough Come on, Ian, let's go for a walk What about them? You worry about yourself Let's get you some fresh air You're all right, get out What is wrong with you? He had no right And you do? I don't need your fucking help, Joel It's a little 조금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 게임의 스토리 극 초반부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 이거를 직접 보여주지 않고 야 너 어제 뭐 그런 키스한 거 왜 그런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상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간접적으로 그걸 보여줬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고 약간 엘리도 조엘한테 뭔가 모질게 했던 그런 거가 직접적으로 나와서 더 몰입하게 만드는 장치인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약간의 좀 그런 게 있었다 조엘에 관한 그런 걸 더 상기시키는 그런 사건을 결국에는 계속 그 조엘에 대한 그런 죄책감 조엘을 부이지 못했다는 죄책감 앱이를 마무리 질려고 하는 거 같아 앱이를 마무리 질려고 하는 거 같아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된다 아 그거지 네네 아 제시 아니면 조엘 네네 또 그리고 기다려 예 헤 헤 컴 우리 가족들 전 그 그 그 그 안 행복한데 굳이 가서 다치거나 죽거나 굳이 그런걸 왜 하느냐 다시 한 번 더 하느냐 그냥 한 번 더 하느냐 마지막으로 향한 무거운 발걸음을 이렇게 떼는구나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다 봤고 오늘 뭔가 속 시원하게 후련하게 마무리를 짓고 다음 게임이나 컨텐츠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또 애비로 들어 설마? 머리가 좀 자랐네 둘 다 정이 들었나? 지금 돌아왔고 뭔가를 찾아야 되나봐요 오늘 또 2시간 50분 방송했고 저장하고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엔딩을 보려면 오늘 3시간 했으니까 3시간은 더 달려야 되지 않을까 최소 최소 3시간은 더 달려야지 엔딩을 볼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자요 내일 또 토요일인데 오늘 뭐 늦잠 자고 오랜만에 휴식을 또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어우 씻어야지 그런데데데데